아이쿠 몬스터 오늘은 마블 킨더조이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 킨더조이 박스 안에는 세 개의 알이 들어있구요 세 개 모두 마블 장난감이 들어있어요 점선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뜯어주면 알 세 개가 있어요 점선 부분을 눌러서 점선 부분을 눌러서 킨더조이 한 개씩 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마블 킨더조이 숟가락 오 맛있는 초콜릿 숟가락으로 이렇게 터서 먹으면 돼요 반쪽에는 마블 장난감이 들어있어요 와 그루트가 나왔네요 다양한 종류의 마블 장난감이 들어있어요 공처럼 좀 굴릴 수가 있어요 그루트 공이에요 두번째 마블 킨더조이 블랙 팬서 블랙 팬서 블랙 팬서 블랙 팬서 공이에요 세번째 마블 킨더조이 똑같은 게 나왔네요 그루트입니다 그루트 두 개 네번째 마블 킨더조이 네번째 마블 킨더조이 다섯 번째 마블 킨더조이 다섯 번째 마블 킨더조이 다섯 번째 마블 킨더조이 앤트맨 여섯번째 마블 킨더조이 여섯번째 마블 킨더조이 여섯번째 마블버 여섯번째 마블 킨더조이 흘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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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크 볼 일곱번째 킨더저이 앤트맨 앤트맨 볼 중복 여덟번째 킨더저이 토르 토르는 망또가 있어요 망또를 씌워줍니다 토르 망치를 들고 있는 토르 토르벌 마지막 마블 킨더저이 헐크 헐크볼 2개 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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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헐크